이 작품에 대한 뉴스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진영입니다. 여기가 많다는 고려총자 담당자에서 시원한 고려총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목성분이 고려총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세민 기자를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요즘 이스라엘 보고 있는 고려총자 담당자입니다. 더 더 자세한 내용은 고려총자 담당자에 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총자는 국보 1월로 혜택은 극시대 총장의 고려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인에는 항문이, 도용문이, 옥성문이, 유옹문이, 동등의 문이가 있고 역사로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체요, 성평경, 육기경, 대형경 등의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개념총자라고요. 마음을 좋아집니다. 소유체대는 어렵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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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